산수로 산수로 가세요 가세요 안 싸우면 가요! 걷는 건데도 형은 바다하고 안 맞는구나 갔다 올게 낙엽을 갈아서 밥을 해 먹은 사람이 산이 맞아요 골뱅이 예술이잖아 나는 물이 없으면 안 돼 야 알이 너무 크잖아 해 드릴까요? 야 회도 잘 썼나 넌 어찌 차려야 되겠어? 더하구나 왜 이렇게 움찔해 되는구나 여왕이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 즐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 골라 레츠 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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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